OK 안녕하세요 무섭몸을 알 수 있습니다. 2월 아니 6월 7일 그럴 수 있습니다. 오늘도 RC는 그럴 수 있습니다. 어디에 돌아가셨냐면요. 서버가 일단은 1, 2단 서버가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자, 켜져있구요. 손에 뭐가 부쩍이 뭔지 모르겠어요. 10단 껌? 하여튼 모르겠어요. 껌인지 모르겠지만 껌은 아닌 것 같구요. 자, 저는 켜야지만이 움직이는데요. 지금 제가 전원을 뺐거든요. 여기요. 뺐는데, 잉잉잉 켜 나면서 서버가 들어가셨더라구요. 이제 보실까? 서버가.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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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잘 되죠? 그리고? 되죠? 근데? 이거 안먹죠? 이거. 아 이거 이거. 이거 안먹죠? 이거. 돌아갔어요. 이게. 아하. 이거 서버 도로 교체하는 건데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오늘도 RCRF 그럴 수 있습니다.